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기념일과 일정관리를 어디에서 하시나요? 별도 앱 설치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의 기본 앱만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은 갤럭시 스마트폰의 기본 앱인 캘린더를 활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캘린더 앱이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죠. 캘린더 앱을 실행하게 되면 달력이 기본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현재 날짜가 우측 상단에 보이고 있죠. 그 날짜 터치하게 되면 해당 날짜가 깜빡이게 되면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국가 지정 공휴일이라든지 선거일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달력을 보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월별로 나오고 있는데요. 터치해서 좌측으로 스와이프하면 5월로 넘어가게 되고요. 5월 달력에는 공휴일들이 보이게 되고요. 또 터치해서 좌측으로 넘기면 그 다음 달이 넘어가게 되죠. 이렇게 월별 달력을 확인할 수 있고 현재 날짜 터치하게 되면 현재 월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 좌측 상단에 줄 3개 버튼을 누르시면 연, 월, 주, 일로 확인할 수 있죠. 연을 누르시게 되면 연도별 달력을 확인할 수 있죠. 2025년 달력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좌측으로 넘기면 2023년 달력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도를 터치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연도와 월, 일을 직접 선택해서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양력과 윤달도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원하는 월을 선택하게 되면 해당 월 달력이 바로 열리게 됩니다. 이게 월 달력이죠. 좌측 상단 줄 3개 누르면 월로 바뀌어 있죠. 이렇게 해서 월 달력 확인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 달력이 있네요. 주 선택합니다. 그러면 주별 달력이 나오게 되고요. 우측 상단 오늘 날짜 터치하시면 오늘을 기준으로 이번 주 달력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시간대별 일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대별 일정은 주 달력부터 나오게 돼요. 그 다음 터치하시면 1이 있죠. 일별 달력은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씩만 나오게 되겠죠. 이때도 터치해서 넘기면 다음 날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연별, 월별, 주별, 일별 달력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월별 달력 선택합니다. 월별 달력은 시간대별 일정은 나오지 않지만 해당 요일의 일정은 여기에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날짜를 터치해 볼게요. 그러면 오늘 일정을 여기서 직접 쓸 수가 있죠. 10시에 미팅이 있어요. 그러면 10시 부분을 터치하게 되면 새 일정이라고 나오게 되죠. 9시와 10시 사이에 새 일정이 나오게 되죠. 저는 10시부터 11시 사이로 잡을 거예요. 그러면 10시와 11시 사이 부분을 터치하면 새 일정을 입력할 수 있겠죠. 터치하시고 여기에 입력을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전 10시 30분까지 미팅이 있어요. 그러면 우측에서 11시 부분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시간대를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30분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미팅을 하게 될 거예요. 제목은 업무 미팅이라고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장소를 선택할 수 있죠. 장소는 회사로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 장소 선택하시고요. 지도 누릅니다. 그러면 위치 액세스 허용해 줘야겠죠. 위치를 선택했습니다. 완료합니다. 그러면 장소도 여기에 바로 나오게 되죠. 저장합니다. 그러면 업무 미팅이라고 여기에 표시가 나오게 되죠. 월 달력에도 이렇게 오늘 일정이 보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시간대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일정이 있는지는 월별 달력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해당 날짜를 터치하고 들어가게 되면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해당 시간에 업무 미팅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날짜별로 전부 일정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날짜에 또 일정을 추가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서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점심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터치할게요. 새 일정이라고 나오죠. 한 번 더 터치합니다. 그 다음 시간대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죠.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어떤 일정인지 써주면 되겠죠. 점심 약속이라고 썼습니다. 만약 그 일정을 하루 종일 해야 되는 일정일 경우에는 여기 하루 종일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돼요. 지금은 시간대가 정해져 있죠. 그 다음 또 장소 지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잊어버리지 않게 미리 알림을 해 줄 수도 있죠. 지금은 10분 전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차량으로 이동을 해서 점심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30분 전에 알림을 해 줘야 되죠. 그러면 알림 터치하시고요. 알림을 언제 해 줄지 설정하면 되는데 10분 전, 1시간 전, 1일 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는 직접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설정 터치하시고 여기서 시간대를 정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올려서 30분으로 지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알림에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뒤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10분 전에도 알림이 울리게 되어 있죠. 다시 들어갑니다. 여기서 10분 전을 한 번 더 터치합니다. 그러면 체크가 없어지죠. 누르면 체크되고요. 다시 누르면 없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10분 전을 30분 전으로 바꿨죠. 그 다음 알림을 반복할지 여기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해당 일정에 대한 간단한 메모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메모 누르고 들어가셔서 여기에 메모를 써주시면 일정에 대한 설명을 써줄 수 있겠죠. 지인과 점심 약속이라고 썼습니다. 저장합니다. 그러면 점심 약속이라고 되어 있죠. 터치하면 지인과 점심 약속이라고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런 일정마다 아이콘을 넣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일정의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제목 우측에 보시게 되면 스마일 아이콘이 보이죠. 이걸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아이콘이 보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알기 쉬운 아이콘을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심 약속이니까 공기에 밥이 담겨져 있는 모습을 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나왔네요. 저장합니다. 그러면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죠. 일일이 글씨를 읽지 않아도 한눈에 어떤 약속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이콘으로 표시하면 훨씬 쉽게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은 지인이라든지 가족 생일들은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일상에 바쁘다 보면 깜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 캘린더에 생일이나 기념일, 경조서 같은 것들을 표시를 해놓으면 절대 잊어버릴 일이 없겠죠. 예를 들어서 생일을 지정을 해볼까요. 터치합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터치합니다. 제목은 가족 생일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아래에 바로 나와요. 매년 4월 25일마다 할 건지 물어보죠. 생일이라는 단어를 스마트폰에서 인식을 한 다음 생일의 경우에는 매년 동일한 날짜에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할지 물어보게 되죠.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면 매년 4월 25일마다 생일을 알려주게 되겠죠. 그 다음 1일 전 오후 5시로 미리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생일이면 준비를 해야 할 것도 있을 텐데 오후 5시면 너무 늦죠. 이럴 경우에는 터치하고 들어가셔서 직접 설정 들어가신 다음 하루 전 오전 9시로 설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기념일 같은 것들은 이렇게 1일 전 오후 5시로 한 번 더 설정을 해주시면 절대 잊어버릴 일이 없겠죠. 그 다음 메모 터치하시고요. 부모님 생일 이렇게 썼습니다. 저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족 생일이 표시가 되죠. 터치하시면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아이콘도 누르시고요. 생일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이런 표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케이크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절대 잊어버릴 일이 없을 거예요. 일단 캘린더 여시고요. 가족과 지인들 생일들은 미리 전부 등록을 해놓도록 하세요. 그 외에 결혼기념일이라든지 이런 기념일들은 미리 다 표시를 해두시면 잊어버리고 있어도 되겠죠. 해당 날짜가 되면 하루 전날 전부 알림을 주기 때문에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는 일주일 전부터 매일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터치하고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 가족 생일 일정 터치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편집합니다. 그리고 알림 터치해서 들어갈게요. 지금 1일 전 오전 9시라고 했죠. 직접 설정 한 번 더 누르세요. 그 다음 이번에는 2일 전 오전 10시로 할게요.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1일 전 오전 9시, 2일 전 오전 10시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설정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일주일 전부터 매일 알림을 주는 방식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중요한 기념일은 이런 식으로 알림을 매일 나오게 하면 잊어볼 일이 절대 없겠습니다. 그 다음은 필요 없는 일정은 해당 일정 터치하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 상세 일정을 다시 한 번 터치하신 다음 아래쪽에서 삭제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 일정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캘린더만 잘 이용을 하셔도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정들을 별도의 앱 설치하거나 수초별 일일이 적지 않아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보통 귀찮고 복잡해서 이런 일정 앱을 잘 활용을 안 하시는데요. 갤럭시 스마트폰에 기본 설치되어 있는 캘린더 앱은 직관적이고 누구나 10분 정도만 이용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꼭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이 캘린더 앱을 좀 더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위젯도 이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화면에 아예 캘린더를 하나 고정시켜 놓고 보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홈 화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우측 끝으로 넘어가서요. 새로운 빔 페이지를 하나 만들게요. 그러면 홈 화면에 빔 페이지가 하나 생겼죠. 이 빔 페이지를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습니다. 터치하고 기다리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움직여서 제일 처음에 놓는 것은 좋지는 않죠. 보통은 첫 페이지 바로 다음에 많이 놔요. 저도 첫 페이지 바로 다음에 놔 볼게요. 그 다음 여기에 위젯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홈 화면 들어갑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켜게 되면 첫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한 번만 넘기면 바로 캘린더가 나오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캘린더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위젯이라고 있죠. 위젯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월별 달력을 지정을 할게요. 터치하겠습니다. 추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월별 달력이 하나 생겼죠.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을 켜고 기본 화면 상태에서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이용하거나 하시다가 터치해서 한 번만 넘기면 바로 달력이 보이죠. 그러면 그 달력 내용들 여기서 전부 확인이 가능하니까 일일이 따로 달력을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폰 안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어요. 다시 캘린더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또 위젯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기념일 같은 것들을 D-Day로 설정해서 위젯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터치하겠습니다. 추가합니다. 눌러서 일정 선택하라고 하죠. 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캘린더가 연계가 돼서 어떤 기념일을 설정할지 여기에서 물어보고 있죠. 가족 생일로 설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D-Day 설정이 됐습니다. 가족 생일 20일 남음이라고 나오죠. 이게 스마트폰 화면 홈 화면에 있으면 절대 잊어버릴 일이 없겠죠. 중요한 기념일은 꼭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도록 하세요. 다시 위젯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일정표만 보여줍니다. 그날 그날의 일정만 여기에 전부 보이게 되죠. 터치해 볼게요. 추가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오늘 일정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터치해서 넘기면 바로바로 나오죠. 오늘 일정 전부 나오고요. 다음 일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일정이 옆에 정리되어 있는 캘린더죠. 터치하겠습니다. 추가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일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캘린더로 나와 있는 위젯은 달력 기능에 충실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지금 보여드린 이 캘린더 위젯은 일정에 좀 더 집중이 되어 있죠. 해당 날짜의 일정이 뭔지 이렇게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터치하면 바로 또 캘린더로 들어가게 됩니다. 위젯과 캘린더가 전부 연동이 되겠죠. 여러분도 홈 화면에 페이지 하나를 비우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캘린더 위젯을 설정을 해 놓으시면 요즘같이 기억할 게 많고 바쁜 시대에는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캘린더 위젯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computer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